메타포는 우리나라말로 은유법이죠.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만 figure of explication occurring when a comparison made by speaking of one thing in terms of another an implied comparison between two different things which share at least one attribute in common 그러니까 하나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의미하는 예제를 가지고선 또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예제는 그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가 있었죠. 지옥의 묵시록 인가요? 거기서 말론 브란도랑 마틴 시인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Are you an assassin? I'm a soldier. You are neither. You are an errand boy. Sent by grocery clerks to collect the bill. soldier라고 했더니 어세신도 아니고 soldier도 아니면서 이런 식의 은유적인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꾼에 불과하지 않느냐 자, 그 다음 예제를 또 보시겠습니다. 마리오 쿠오모의 연설문 중에서 따온 얘기네요.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 중에서 따온 얘깁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요. 59번째 아카데미 상을 받으면서 연설 중에 한 부분이네요. 연설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답변 이 발음이 호주 뿐이라 조금 그 액센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알고의 연설문 중에서 뽑았네요 자 마지막 예제는 성경책에서 따온 예제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